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창욱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How You See Me 캠페인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도 How You See Me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지워주세요. 당신의 편견 당신의 차별 당신의 시선 장애 아동의 기억에서 당신의 모습을 지워주세요. 이 아이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편견을 지우고 장애 아동들이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늘 당신의 모습을 다시 그려주세요.